오늘 말씀 10편 81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품여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와 아울을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석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즈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우리 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놓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줘요 그의 임의대로 향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정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도 발견했을 거예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느냐. 시편 81편은 아삽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아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밖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가 아니라 주.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 내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만이 그들의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자만이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그 어떤 누구에도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주, 구원자이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2사에서 43장 11절에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니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말한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어떨 때 열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할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면서도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다.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그 부르짖음은 바로 나를 이 고난에서, 나의 이 환란에서, 나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구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좌절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낙심이 오고 환란이 있을 때 타협을 하려고 들어요. 거기서 피하고 거기서 뭔가 다른 길을 내가 찾아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올라올 때 싫으면서도 합리화를 해요. 이게 죄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는 결코 합리화해서 가려질 수 없는 게 죄예요. 수치를 우리 임무로 가릴 수 있다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가렸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그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거든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은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길에 서는 순간에 벗어져요. 벗어지는 순간에 수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딱 죄를 발견한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벗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입혀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죽옷,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가 죄가 드러날 때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눴죠. 한 번에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런데 한 번에 변화될 수 없는데 한 번에 변화된 자처럼 살 수는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을 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변화된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용납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지. 죄에게 속지 않으면 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죄가 올라올 때 죄에 속고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 육의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내 육의 마음이 나를 늘 지배해왔기 때문에 또 내 육의 감정이 또 내 육의 의지가 나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건 순간순간에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속지 않을 텐데.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지를 않고 그 올라온 감정 그대로 올라온 내 의지 그대로 올라온 내 끝뜻 그대로 그냥 나아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불을 짓어서 내가 너를 건졌는데 내가 우레소리의 그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는데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지도록 했는데 자 이 무리바가 어떤 곳인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못 먹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곳에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은 걸 경험하고서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왜 죄를 졌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 많이 짓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모세도 거기서 죄를 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했는데 앞에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뒤에서도 반석을 쳤어요. 내가 물을 내랴. 거기에서 내가 물을 내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뭔가 의로운 것 같이. 나는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한 것이 바로 모세가 지은 죄예요. 내가 물을 내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참으랴. 나보다 연약한 자가 옆에서 잘못하는 일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너를 참으랴. 아니면 내가 너를 용납하랴. 이 죄가 사단의 죄와 같은 교만의 죄예요. 왜? 네가 뭘 용납해? 네가 뭘 참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있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너를 시험하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길에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의 길에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버려 둘 때 늘 믿음의 길, 늘 말씀의 길을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순간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올라와서 그걸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쉐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무조건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은 이거지만 그 상황은 뭔가가 다르게 펼쳐지면 그냥 그것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걸 고집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오냐? 죄성이 올라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껴요. 결국은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도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일 줄 알아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이 있게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도로 행하게 하여도다.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인미도로 행하게 하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악인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의 종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면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 인미도로 행하도록 두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혼은 죽고 영혼은 넘어지고 영혼은 상처입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10편 82편을 통해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도를 따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아삽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첫 번째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 지르고 시를 읽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피파를 치고 나팔을 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때가 언제이길래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하는 이 초하루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면 7월 1일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날 나팔절날은 무엇을 앞둔 날이냐면 속제일을 앞둔 날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일에 속제일이 있죠. 그 앞에 있는 그 10일에 이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을 행하냐 하면 회계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계. 이스라엘 사람 완전한 회계를 하는데 왜 완전한 회계를 하느냐 토탈로 치면 전체로는 그 앞에 한 달까지 해서 총 40일을 회계를 합니다. 이 총 40일을 왜 그들이 회계를 하냐면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줄 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40일 동안 모세가 중보 회계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40일을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서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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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신해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40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40일을 회계를 하는데 마지막 10일을 혼전히 주님 옆에 회계를 하면서 속제일을 맞아 드리는데 이 나팔을 불 때 무슨 나팔을 불느냐 하면 여기서 나팔을 불 때 영어로 된 번역본이나 원어를 보면 숫양의 불로 만든 나팔을 불라고 해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는 두 은나팔을 갖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 무슨 나팔을 불느냐 뿔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숫양의 뿔를 부는 이유가 있어요. 숫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일련대 양으로서 6월절에 드려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분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뭐가 됐냐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뿔이 되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 때는 이 사람들이 나팔 자래 그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지만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숫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졌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양의 피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숫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숫양의 뿔을 갖다가 나팔을 분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졌느냐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뿔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회개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고 말씀드렸죠. 죄의 길을 돌이키는 거 죄의 방법을 돌이키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돌아오는 자가 속죄일에 그 죄사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같이 겸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함께 내가 죽고 그를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나팔소리를 듣고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팔소리를 듣고 나오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을 박도록 주어진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죠.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속죄를 맞으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이런 자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주님 안에서 제사 말고 고륵함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시를 짓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만큼 찬양하세요?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들었어요. 그냥 찬송가를 예배 전에는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모든 죄와 얽매임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진실로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시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거는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자다. 그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즐거이 소리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을 때 얼만큼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즐거이 소리치십니까? 기도할 때 우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 즐거하며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 잘하는 것 가르세요. 징징대고 우는 것은 회계만이 아니라 자기 어떤 연민의 눈물도 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이러고 우는 거 이건 연민이에요. 회계는 뭐예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뜯으면서 내가 왜 죄에게 왜 마귀에게 이것을 용납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돌이키고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힘입는 거 이게 회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 짓 안 해야죠. 그렇게 가슴을 찢었다면 그 짓 안 해요. 근데 그 가슴을 찢을 만큼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다시 죄의 사람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 은혜를 더럽혔다는 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슴을 찢는 회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빛에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내 어집지 않은 인생의 생각을 따라서 죄의 길을 성큼 어두움의 길을 그냥 스스로 취해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하니까 하면서 그 길을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귀하고 값지고 그렇다면 그 길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많은 자 가운데 불러내시고 나를 이제 죄에 살지 않으려고 의에 살도록 그 생명에 살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걸 외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소리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속였던 그 마귀 그 악한 영혼을 향해서 저주하고 선포하고 돌이킬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후련하죠. 주님이 이 나팔을 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되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세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세서 3장 16절과 17절 골로세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이 거하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진리의 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노래를 제가 전에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삶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 삶을 사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을 내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 안에서 받은 그 기쁨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찬양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곡조 있는 노래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주는 거예요. 나를 구석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 들을 때 눈물 흘리고 찬양을 해놓고 삶으로 가면 전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감정 정적인 연민에서 나온 찬양의 눈물인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진실로 감사하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인 거예요. 속제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고 찬양하는 찬양 우리는 예수를 믿은다면 정말 그런 찬양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삶을 산다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힘입어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해나 일해나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사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판단해도 안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나 주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를 힘입어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하찮다고 여겨도 주를 힘입어 그 사람이 하는면 그게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를 힘입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를 힘입으면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속고 교만하고 죄를 지는 건 거예요. 주님을 힘입으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기도부터 하죠. 오늘 하루 일가를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침에 기도 안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내 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내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지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라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주를 힘입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하되 주여 내가 일을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 상처 안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내 말이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된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뛰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한 가지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를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어떤 세상의 일을 해도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되고 말하셔야 해요. 그래서 시와 찬정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면 에베소서 5장 우리 19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찾아서 봉독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소를 경애하므로 피차 복정하라.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서로 화답한대.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찬성을 부르면 저 사람도 또 찬성으로 화답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걸 말하면 저 사람이 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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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은 사람끼리 맞아 맞아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람들은 함께 서로 교통하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서로 주님만 찬성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내가 찬성하고 저 사람도 나도 맞아 주님이 다 하셨어 이렇게 찬성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찬성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찬성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뭘 해. 이렇게 되어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랬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물된 동산이 아니면 마음으로 노래 못 해요.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끌었고 주님이 모든 순간에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찬성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범사의 항상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21절 크리스토를 경애함으로 피자 복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피자 하나님을 경애하고 크리스토를 경애해서 복정하고 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돌아보고 그러면 상대의 말을 존중해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생각은 없고 상대의 생각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절말씀 이스라엘의 율레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들에게 이 희락의 날 바로 이 속제일에 또한 정안절기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 이것이 율레여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장마간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내 윤레고 내 규례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르는 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 일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일을 범사에 항상 해야 되는 거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애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애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정하는 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 내 감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정한 절기나 어떤 월삭이나 나팔을 부는 거라든가 어떤 재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약에 골롯에서 2장 16절 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골롯에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를 예배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장례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준 절기 이스라엘에게 월삭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귤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예루살렘 성전이면 당연히 월삭과 안식일은 이건 안에서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매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여기서 지켜주는 거니까. 그럼 내 심령이 매일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낙심하고 왜 고민하고 왜 좌절하고 왜 넘어지고 그 속제일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 넘쳐놔야 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놔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 주님의 나팔이 내 안에서 울려퍼져야 돼요. 그 나팔은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퍼져서 내가 두 개 사람이 안 나오도록 딱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골로스에서 2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으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메. 교회 다니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것. 꾸며낸 겸손인 것.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겸손한 것 같이 하나님 성기 꾸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천사 숭배인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그럴싸한 예배를 하는 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인 거예요. 거기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겸손인 것 같은 그런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천사 숭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를 정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제받지 않을까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경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 길을 간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헛된 승배를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분명히 살아역사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외쳐도 듣고 또 딴짓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 가슴을 치겠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죠.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이 몸을 잘 다스릴 거고 이 몸을 잘 건강해 할 거고 이 몸을 잘 지켜줄 거고 주님이 하실 거거든.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옆에서 믿지 못하게끔 자꾸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걸 자꾸 기억하고 보고 그것에 흔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모습을 갖지 마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믿음은 갈라지아 2장 20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 삶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온몸은 반드시 머리로부터 봉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난 지체니까 주님만 의지해야죠. 기도 없는 삶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없는 행복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정말 머리로 의지한다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도록 주님이 나의 모든 행보를 이끌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당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러 나가실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셨어요. 뭐예요 그게? 요셉의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신 건 모세를 보내서 그 증거를 세웠던 거죠. 또 애굽을 치러 나갈 때 이와 같은 증거를 보인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마귀를 진멸하러 나갈 때 증거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증거는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도 다 증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증거를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증거로 다 나타내셨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을 보여주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고 저는 다리가 곧게 되는 걸 보여줬고 나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해요.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이 그걸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깨달을 때 정신이 벌썩났어요. 내가 유괴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죽고 천국은 생상도 할 수 없게끔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6절이에요. 이르시되 아삽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아삽은 그때 애굽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걸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쓰게 하고 있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다. 우리 어깨에 맨 멍해를 깨트리시고 우리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내가 수고해서 뭔가 광주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이 수고를 놓고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먹게 한 게 맨나였어요. 그런데 이 맨나를 먹기 싫다고 이 말씀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세상 것도 먹어야지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어깨에 멍해를 꺾어버리신 건 마귀에게 종대서 끌려다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는 이걸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짐짓 그 멍해를 다시 지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부르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 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한 절을 통해서 지금 외치신 거거든요. 그렇죠? 외치시는 거잖아요. 제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그 삶을 살고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너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누르고 그 손을 들어서 그들의 대적을 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정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세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복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죠. 오히려 주를 미워하는 자죠. 대적하는 자예요. 이게 육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그 밑에 눌려있어서 마치 구속받는 것 같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내가 기름진 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의 백성은 비록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의 약속된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도 나온 자가 있고 안 나온 자가 있고 잡족일지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주로 성기고 쫓아 나온 자도 있고 근데 나와서도 그 안에서 의심하고 거역하고 구원을 믿지 아니한 자도 있고 끝까지 믿고 나아간 자도 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느냐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구원을 맛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딱 성취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준 십자가의 도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길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를 마시게 하셔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썩지 않냐는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다가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로만 지어 지어 아멘 아멘 이 아니라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행하고 그분을 경애하며 영혼을 살리는 모든 말 세우는 입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할 거 생각으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것은 내가 그걸 용납한 거예요. 죄를 용납한 거예요. 마귀를 용납한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여 모든 일을 행하되 말해도 일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리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스로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성기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합시고 존경하신 하나님 영광받으시옵소서 하사베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신령과 노래로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하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진실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하며 그 말씀에 복정할 수 있는 겸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에 복정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님으로 말을 함으로 영혼을 살리며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심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자라고 모든 공로를 우리 주님 앞에만 올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정말 있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주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셨기에 말할 뿐이고 전할 뿐이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들을 뿐이고 또 깨닫게 하시니 깨달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한 것 우리가 공로를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입으로는 의지한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므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하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며 어느 곳에서도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에서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복정하는 것이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를 아버지 분명하게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게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살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 내 의로 여전히 살고 있고 참으로 내 방법으로 살고 있고 내 지식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철저하게 주님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낙심 없이 좌절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정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보호하시고 그 몸을 양육하시고 그 몸을 통치하시고 그 몸을 가꾸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그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그리스도만을 경애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길을 반복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의 길로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고 오직 살리는 자로 주님의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라 아버지와 모든 길에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 길을 가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안식을 지키고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헛되이 머리를 붙들지 않냐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만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진실로 그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구속을 받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는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한 신령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말해나 일해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힘입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경의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 복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이 되어져서 불러 외칠 수 있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립니다 아멘